이렇게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됐지만,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아직 먼 일입니다. 11월 집단 면역 형성이 목표인 만큼,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같은 수칙을 지키는데 느슨해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. 신은정 기자입니다. 내일까지 경남에 도착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만 4천여 명분,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2만 5천여 명의 1차 접종이 마무리되면, 남은 분량은 4월 이후 2차 접종에 사용됩니다. 화이자 백신 9,900여 명 분도 영남권 거점 예방접종센터인 양산 부산대병원에 오늘 도착했습니다. 다음 달 3일부터 경남의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1,500여 명에게 접종이 시작됩니다. 이어 8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만 2천여 명이, 119 구급대 등 1차 대응요원 6,800여 명도 다음 달쯤 백신을 맞습니다.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 전 백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. 백신 수급 상황이 원활해 다음 달까지 계획대로 접종이 이뤄진다면, 경남의 접종 대상자 281만 명의 약 2%인 7만 3천여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마무리됩니다. 65세 이상 일반 국민과 1분기에 제외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은 4월에서 6월 사이에, 19세에서 64세 성인의 접종은 3분기인 7월에서 9월 사이 시작되는데, 9월은 돼야 전 국민의 70%가 접종하는 만큼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.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합니다. 안 그러면 다시 또 재감염도 될 수 있고. 백신 접종 뒤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난 이스라엘이나 영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,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뒤에도 개인 위생과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했습니다.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.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.